에이! 에? 그이 뭐 뭐 유행 뭐?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드머리브인데 또 엄청난 거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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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스파게트 유행이 지나도 엄청 지나가나 아주 그냥 떡볶이 뻥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다는 것 어 그 말은 제가 좀 몸이 아프거나 뭐 영상을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몸은 뭐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거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거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그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? 아니면은 그 그냥 그냥 먹는 게 나아요? 정답이 있다면 내가 답을 알려줘 아빠야 2,500원이에요 이게? 에이! 저게 이 두 개 2,500원이에요 이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노해요 노해요 그 민중 그 에? 분노해요 민중에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돌려서 먹어볼게요 냄새는 좀 좋아 냄새는 좀 제가 좋아하는 냄새에요 지금 굉장히 차가운데 떡국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고추장과 빵이 보통은 안 어울려요 그죠? 뭐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거의 뭐 유행 뭐 유행 조카 아아 단면을 보여드리면 빵 단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찹쌀도너스 있죠? 트럭에서 팔고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속이 쫄깃쫄깃한 게 아주 그냥 빵 같아요 그리고 소스의 맛은 그게 약간 떡고추 소스 있죠? 약간 그런 맛이 좀 납니다 음 솔직히 맛 괜찮거든요? 맛 괜찮은데 두 개에 1,500원? 떡볶이 맛이라기보단 떡고추 맛이에요 돌릴게요 전제는 이제 솔직히 이런 이런 조그만 건 10초면 되지 뭐야 뭐야 빰빰빰빰빰 빰빰빰pl 자 여러분 저희 마이크로웨이브에 그 살짝енд із기를 сюда adım 어 굉장히 뜨겁네 어? 거의모뭐 거의뭐 떡이에요 이거 늘어날려나 그럼? 이좋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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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어우흐후 어우흐흐흐흐으흐흐흐흐흐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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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tera. 8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맛있다는데 맛있다! 여러분들 이거 맛있긴 맛있네 호불호가 좀 갈릴수 있겠지만서도 저는 맛있어요 음 맛은 있네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가격은 뭐 거의 드머 뒤진 가격이라는 거죠 돌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10초는 좀 갸 오버고 5초 정도 돌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Not bad 떡볶이 맛이 어디서 많이 나냐고요? 죄송한데 두 개 따로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냥 두 개의 조화가 굉장히 괜찮았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유튜브 하루는 좀 날로 먹기를 해봤는데 날로 먹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도 이것도 편집까지 다 하면은 죄송한데 한 두 시간은 넘게 걸려요 그래도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혼자 뭐 아무튼 맛있게 먹었고요 가격적인 면은 정말 이건 좀 근데 이렇게 가격을 측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화리바게트도 미쳤다고 뭐 일부러 비싸게 했겠어요?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데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그냥 주먹이 부르르 떨리겠지만 맛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거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저의 드머리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